빨리 구해야돼! 친구가 잡혀갔었죠 저번시간에 어? 뭐야? 이거 뭐냐고? 저 친구 얼굴 왜저래? 생명에 싹트는 대황야 가보자! 고우! 아주 편한 폭탄입니다 가자! 어? 뭐야 저거? 뱀이야? 뱀이야! 던져버려! 막 던지면 되는거야 어? 뭐야 이거? 진화 나와라 진화 설계도! 보석이 나와버리네요? 좋습니다 어? 저기 친구가 있어 친구 어떻게 구출하지? 생각해보자 열렸습니다! 아 그냥 자동으로 열렸구나 그러면 친구 구출하러 고우 아싸! 뽑기! 획득 좋아서 친구야 기다려 내가 갈게 친구 구해야됩니다 무조건 보스전을 가려면 친구가 무조건 필요해요 어? 니들 능력! 설계도 찾았어요!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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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아! 너무 아픈데? 갑자기 왜? 하늘에... 어? 난간들이 다 부서지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안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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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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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어! 잘했어! 조심해야 된다고! 아주 위험해! 어? 이거 땅이 뭔가 이상한데요? 이 땅 균열이 있는 거 보니까 저기를 부셔야 됩니다 일단 뚝배기 다 때려주고요 좋아! 어? 바람 부는 게 저기 있는데? 저걸로 바람을 불어야 되나? 가보자! 으악! 됐어 됐어! 자 얘가 필요해! 보나마나비 얘가 필요합니다 가보자! 영차! 영차! 이 땅을 깨부셔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있잖아 얘를 바람으로 부은 거겠지 바슬! 뻥! 오케이! 어? 여기도 뭐가 있어? 그렇지! 진학! 아! 뽑기입니다! 뽑기도 좋죠! 가보자! 뭐가 나왔을까? 바닥 안에 분명히 뭐가 나왔을까? 그렇지! 어? 친구인가? 친구 두명째 성공! 예시! 뭐야? 이건 뭐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빨리 가야 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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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뽑기 먹고 가자! 오케이! 조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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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안돼! 안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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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어! 친구다! 친구! 친구! 기다려! 기다려! 됐어! 벌써 사령 나고 있어요! 웨디디! 명차! 됐어! 이거 뭐야? 공? 공 뭐지? 벌써 끝난 거야? 잠깐만요! 아! 설계도도 구했고 다 구했으니까 가자 그냥! 좋았어! 클리어 성공!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고! 어떻게 나올까? 제발! 제발! 으응! 빨리 해주세요! 아저씨! 그래! 좀만 기다리라고! 으악! 크리스탈! 크리스탈 리들! 보석이야! 보석으로 찍어버린다고 이제? 가보자! 으으! 이거 그리고 보석도 막 나가 총알같이 빨리 가서 써봅시다 자 두번째 스테이지 물을 찾아서 가자 3단계 지나 고슴도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센지 바로 찍어버릴 수가 있나 던져버리죠 완전 사기 진정한 사기입니다 이 고슴도치는 무적이에요 이리와 바로 똑백입니다 뱀까지 울어버렸어 던져봐 우와 뽀키 먹어주고요 가자 뭐야 이거 독개구리 잠깐잠가자 인형석이 독을 매트는거였어 공격해보자 공격 공격 뭐야 뭐야 무적이야 아니 뭐냐고 이거 독개구린 죽질 않아요 도망가 안되겠어 안되겠어 무서운 녀석이었어 됐구요 위험해 어 잠깐 밑에 뭐있어 이거 뭐야 아싸 뭐지 으아 설계도 코터능력 오 좋았어 빨리 가서 해보자 좋았어 내가 좋아하는거다 날아가볼까 고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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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뚝배기야 다 뚝배기야 다 뚝배기야 다 뚝배기야 점프 좋아요 좋아요 누구누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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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뚝배기 아주 재밌습니다 다나와 다나와 점프 하하 나이스 헤헤 친구 하나 더 있죠 한 명 더 있고 먹고 어 저 위에 옥수수 옥수수 먹어주고요 좋습니다 친구 또 구하기 성공 세 명째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둑 헤헤 슈퍼 물풍선이다 나는 이걸로 어 이걸로 도깨구리를 설마 도깨구리를 닦고 있어요 어 뚝배기 좋았어 그럼 이걸로 닦는거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됐어 자 뱉어봐 그 안으로 성공 안에 버튼 누리는거겠죠 됐고 어 여기 문 열렸는데 여긴 뭐지 친구 오케이 친구 이거 땅을 파야되는거야 아 보석을 다 먹어야돼 보석을 놓치면 안되겠다 그러면 땅을 잘 파고 잘 파고 잘 파고 보석 보석 됐고 마지막 하나 됐습니다 친구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친구 구출 중요합니다 보스전에서는 이 친구가 없으면 보스의 그 문을 못 열어요 네 마리째 성공 다섯 마리 다 구하겠는데 너 잘 만났다 일로와 도깨구리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자 물을 좀 아껴서 독들 없애주고 없애주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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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어 까불고 있어 이 도깨구리 녀석아 너를 내가 다 치료해줄게 막아줄게 일로와 아싸 헤헤 어 친구 또 있어요 내 친구 일로와 구해줄게 넷명 다 구출했습니다 다섯명 다섯명으로 다 있어? 대박 설계도도 찾았고 고 스테이지 클리어 성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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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어떻게 됐다 어 풀메탈 커터? 뭐야 이게 어떻게 으어어어 왕구메랑 에너지 닿는거 봐 잠깐만 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빨간색 가만있어봐 던져보자 다시 에너지가 헉 뭐지? 어떻게 되는거지 이게? 이렇게 해서 우와 세번째 스테이지 시크릿 얼라이블 뭘? 가보자 백화점인가 또? 오 파워는 상당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파워는 좋구요 자 뚝배기 때려줍니다 눌리고 있으면 돼 그냥 오 뭐야 이게 잠깐만 다시 해보자 조작방법이 조금 어렵긴 한데 던져놓고 눌리고 우와 좋긴하네 일단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랄랄랄랄라 까불지마 까불지마 어? 뭐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변신 이걸로 가서 꽂는건가? 가보자 빠세 가자고 뭐 이걸로 어떻게 하는거 같은데 어? 뭐야 이 녀석들은 뚝배기입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엄청 세요 이걸로? 어? 뭐야 벽으로 들어가서 부숴버려 좋았어 이거였구만 헤헤 또 나오는거야 또 나오는거야 또 나오는거야 까불지말라고 3단계 지나야 오 쎄네 헤헤 이거 동그라미? 벽에 동그라미 또 보이는데 어? 아까 그 벽이 어? 얜가? 일단 먹어서 얘를 데리고 가보자고요 자 여기로 들어가봐 어 들어가져요 그렇지 어 친구 역시나 아 친구 있었어요 인지한명 구했네 좋아좋아 빠르게 구출하자 뭐야 이 녀석들 유령 녀석들 여기로 가는거야 벽이 열리겠죠 그럼 또 됐어 친구 두명째 성공 좋아 가자 제발 설계 설계 설계도 안타아 해머능력 3단계 빨리 가서 해보자 자 근데 점프가 되려나 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근데 너무 위험한데요 너무 위험한데요 어 어 이 길로 가야돼 아이 뚝땡이 가자 아이스크림 먹어야되나 또 막 그러겠죠 일단은 뭐야 이거 부셔보고 아이스크림 됐다 가자 여기로 됐어 아 맞네 잘 가져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이걸로 들어가면 되겠죠 성공 빠셀 아 다왔다 빨리 가자 3명 구했습니다 시리즈 클리어 성공 나온다 으어 고인돌 고인돌 해머 대박입니다 자 귀여워요 이제 해보자 능력을 얼마나 센지 이 파워가 해머가 제일 셉니다 빠셋 으어 에너지가 절반이 달았어 빨리 가서 하자 우와 바로 이거야 자 다음 세지 문라이트 캐니언 가자 헤헤 진짜 멋있어요 망치 어디서 까불어 나 3단계 진화야 어디갔어 얘 잠깐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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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뚝배기 뭐야 이거 어 또 설계도가 바로 떴어 드릴 능력 진화 설계도 아 또 어두운거잖아 그러면 일단 먹고 가자 좋았어 조심조심 조심해야 돼요 정구는 항상 에 에엉차 저기 에너지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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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쨍쨍쨍쨍쨍쨍쨍쨍쨍 됐어 엘리베이턴가 아니구나 가자 점프가 되나 어 잠깐만요 어떻게 가라고 아 여기 옆으로 아하 길이 있었어요 조 조심해야해 항상 조심하라고 여기다 됐어 조심해 어 성공 여기 contour 으으! 으악! 와.. 점프! 좋아요! 여기! 에에에에엥! 옹자옹자! 됐어! 아! 켜졌어! 어디로 가야되는건데? 아! 열렸다! 저기다! 됐어! 오! 친구! 내가 구해줄게! 성공! 아! 인자 한 명 구했네! 아! 백친구를 먹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으! 안돼! 안돼! 안 먹을 거 먹지마! 먹지발 건 안 먹고! 됐어! 어! 에너지다! 에너지다! 가고 됐다 오케이 됐습니다 친구가 나오지 않을까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잠깐만요 먹어볼까 아 나 얘 야 나 얘 싫어 나 원래 망치대나 아 진짜 이것들 나 얘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데 자면 안 돼 얘 먹으면 안 돼요 아 진짜 얘 피해서 가자 저리가 치구 구하고 아 됐다 있다 아 이상한 애가 나와 자는 애 쟤는 필요도 없어요 그죠 먹어보자 날라가 볼까 좋았어 아 이거 어려운데 자자자자 내려가서 통과해야 돼요 아 조정이 어려워 됐어 으아 아야 아 갑자기 떨어져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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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고 내려가고 아 올라가 아파 아파 에너지 먹어 됐어 너무 어려운데 아 저기로 갔어야 돼 그냥 가자 아 어쩔 수 없어 됐어 오우 성공 어 벌써 나왔어 친구 빨리 구하고 진화로 가자 좋았어 스테이지 클리어 성공 진화로 가자고 됐다 25마리 빨리 부셔줘 최종 코스를 내가 뚝배기 깨줄게 됐습니다 하하 어떤 녀석이 나올까요 어 저거 좋았어 진화로 하고 가자 그러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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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어떤게 어 뭐야 이거 쌍드릴 돌기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냥 바로 땅에서부터 공격하잖아 대박입니다 바로 갑시 최종보스 가자 최종보스전 고우 어떤 녀석이 나올까 뭐야 이거 잠깐만요 어 어 맞아맞아 내 친구 빨리 구해야돼 친구가 잡혀갔어 저 저번시간에 어 뭐야 이거 뭐냐고 저 친구 얼굴이 왜저래 어 가짜야 누군데 뭔데 니 손자 뭐야 어 거북이야 어 공불내 아르무 아르마 파라파 가자 일로와 바로 시작되는거야 어 뭐야 왜이렇게 쎄 어 날 잡았어 야 저리가 저리가 노라고 어 이거 상당히 쎈데요 잠깐만 에너지도 안 달아 똥 잡았어 야 이 녀석아 저리가 저리가 아 뭐야 왜이렇게 쎄져 잠깐만 에너지도 안 달고 잘 어 이거 어떻게 깨 상당히 귀찮은데 오 등껍질 때문에 쎄가 뭐야 뭔데 뭔데 아 왜이렇게 강력한거야 빠세 에너지도 잘 안 달아요 이 녀석 오오 오오 공벌레 아 내 3단계 지나 야 됐어 아 왜이렇게 까다로운거야 빠세 어 맞지도 않아 안돼 오지마 오지말라고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에너지 에너지 없어 자 뭐 아 성공입니다 우와 어 어 어 너 죽었잖아 안되겠다 다른 능력으로 갑시다 고슴도치 아 안되겠어 안되겠어요 됐어 피했어 지금이야 지금 끝내야돼 무조건 끝내야돼 무조건 아 깼습니다 드디어 와 자 역대급 센 보스였어요 생긴건 젤 안 무섭게 생겼는데 멍청한 녀석 공벌레 녀석이 됐습니다 최종 보스 클리어했어요 가자 어 진화 뭐야 아이스 능력 빨리 가서 하자 나이스 최종 보스까지 성공 좋았어 됐다 어디보자 제발 어 뭐야 이거 블리자드 아이스 보석이야 이것도 해볼까 어 크리스탈 보석을 쌓아 보석을 또 만들어요 어 이거 뭐야 너무 사귄데 그럼 이건 뭐야 올려버릴까 어 고슴도치처럼 우와 다 올려버리잖아 완전 사깁니다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스테이지는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최종 보스까지 빠르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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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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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 올려버릴거야